제가 해설 강의를 다 망치고 총평은 반복되는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시험이 수능에 나온다 안 나온다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중복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탄탄히 공부했고 이제 며칠 안 남은 수능을 위해서 어떻게 최종 준비를 하시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명사, 형용사, 비슷한 유의어 해가지고 발음, 강세, 기본어인 이거는 아주 찰떡같이 딱 붙어있어요. 1번부터 5번 그 다음에 대화의 18문항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린 1, 3, 4번 같은 경우는 아, 발음과 관련이 있는데도 이거를 아, 다이알로그 이렇게 회화를 또 풀어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도 문법의 문항이지만 그래도 회화가 있는 전체적인 회화의 판별력은 있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화가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예요. 이거를 차치하더라도 15문항은 결국 어떤 대화에서 어떠한 답변과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아까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잘 판별을 해주시고요. 자, 광고는 두세 개 정도 나오는데 정말 안 나올 때는 하나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행, 아까 호텔 나왔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찾는다는, 아니면 내가 파티를 여는데 파티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독해 아까 내문항 나왔죠? 결국 아까 이메일 같은 그런 것도 보시면 아, 독해도 하나하나.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저는 선생님 해석이 잘 안 돼요. 그 해설은요. 긴 문장을 여러분들이 너무 고지고때로 이렇게 봐서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주어랑 동사 목적을 딱 대시고 어떤 것들이 이게 내용을 빼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부가어적으로 들어갔지? 이런 것들을 좀 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 선생은 독일에서 유명한 독일어 선생님이다. 그렇게, 그렇지도 않지만 핵심이 뭐예요? 민 선생님은 독일어 선생님이다. 이런 거잖아요. 한국에서 그 유명한 이런 어떤 수식해 주는 표현들은 전치사를 이용한 해석이라든지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 선생님하고 재밌게 공부하다 보면 이건 조금씩 늘 수 있는 건데 지금 막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 한 문화 아까 뭐였죠? 여러분들 네 개의 눈이 두 눈보다 좀 더 잘 보인다라는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전에는 이제 나왔다가 한 5년 정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내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숙달되어서 풀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법의 유연 같은 거 보시면은요. 자, 이번에 명령법 나왔죠. 아까 세인 동사 여기서 전치사를 필요하라는 동사 누군가를 누구로 이해하다.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중급 문법에 보시면은 외워야 될 수거가 나와요. 그런 거는 옛날로 보시면은 아, 정말 어려운 문항 중에 하나였지만은 요즘은 조금 더 쉬워졌어요. 전해보다. 그거만 쫙 외우시면은 여러분들 좀 든든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플리겐, 파일앤, 겐, 컴 앤, 라우펫 이런 이동하는 동사들도 그중에서 파일앤과 플리겐은 내가 택시를 운전한다. 내 자동차를. 그 다음에 비행기를 모는 파일럿은 많지는 않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이동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몰았다 그럴 때는 완료용 조동사가 사인이 아니라 하벤이다.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부정되면서 아까 어려웠잖아요. 뭐뭐들 중에 하나 그랬을 때 아이너, 카이너, 남성, 일격 그 다음에 여성은 아이네, 카이네 그 다음에 중성은 카인스 혹은 카이네스, 아이네스 그렇게 쓴다라는 것들 여기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모평이다 여기다 써드릴 때는요. 복수의 형태 다 나왔고요. 마음의 보이메, 앱셀, 앱셀 이거는 복수의 1, 2, 3, 4, 5번 유형은 아마 수능에서는 기본이에요. 걔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는 그 다음에 대명사 부정되면서 나왔고요. 전치사를 필요하는 동사 그 작년 모평은 그대로 전치사를 필요하는 동사 이게 다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에 올바른 표현을 다 과거 분사 이게 핵심 오늘 좀 텐션이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다. 선생님 이번에 시험은 좀 어땠나요? 저는 어려웠는데 그러기에는 문제 자체가 대화 18문안 나왔는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비즈니스, 서비스, 이메일 아까 나왔잖아요. 약속호텔 이건 제가 전에 써드렸던 그대로예요. 거기서 하나도 빗나가는 게 없어요. 교통에 대해서도 표지판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차에서 언제 몇 번을 갈아타야 되고 몇 분을 기다리고 이런 것들도 다 시간과 관련해서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 시간 물어보기 아까 날씨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준비 과정은 제가 뭐 민쌤의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 민쌤의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신기초 문법, 핵심 콕콕, 실전 대화로 실력 다시는 거 지금 두 달 남았을 때 여러분들 두 달 완벽하게 하시면요. 선생님 몇 점을 하실 수 있어요? 몇 등급? 여러분들 기본은 하실 수 있어요. 점수 팍팍해서 지금처럼 모의고사 문제 풀이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응용력이 있으신 분 응용력이 없으신 분들이 좀 곤란해요. 여러분들 선생님 답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노? 그래서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제 풀이를 통해서 좀 변별력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그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회화 같은 경우도 중급까지도 아니고 실질적인 조금만 하시더라도 웬만한 한 15개 이상의 다이얼로그는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회화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곤란합니다. 회화는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끝으로 난이도 평가하면 이건 하중에서도 아쩡하여 다이얼로그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쉬웠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27번, 30번에 우리가 항상 나오는 어떤 문법의 난이도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평이했지만 30번은 좀 난이했다고 왜냐면 대명사잖아요. 대명사 중에서도 그 대명사과에 속하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 다시 한 번 민쌤의 어떤 강의를 가지고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독해 난이도 상당히 쉬웠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 보시면 난이의 문제용은 30번밖에 없으니까 그 문제 하나 틀려도 제가 1등은 맞는데 괜찮다 라고 하신 분은 괜찮겠지만은 좀 약간 결벽증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문법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셨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좀 재밌게 보셨나요? 독일어는 그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재밌게 배우셔서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구 딱 까먹지 마시고 시험 끝나자마자 그러지 마시고 아 정말 독일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밌게 가르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민쌤의 강의를 보시고 좀 감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schüss und auf Wiedersehen Ciao Ciao